선생님 옆에 있는 그림이 뭔가요 옆에 있는 그림은 해바라기고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용궁사녀 손톱이에요. 해바라기가 어떤 그거래요 선생님. 저는 액자 액자를 갖고 있으면. 해바라기 액자를 갖고 있으면 해바라기 액자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운이 돌았다가 들쑥날쑥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잘 돼가 잘 되다가도 또 안 됐을 때는. 딱 밑바닥을 치거든요. 근데 이 액자 자체가 해바라기 자체가 이게 금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자체가. 로즈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예.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십 미터 그 기운까지 빨아서 내 집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특히 한 번 여기 하나 액자 하나 좀 걸어 나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장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업 모듬이 너무 힘들잖아. 불경기라서 너무 힘들어서 속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 이게 부적의 역할도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왕이면 이 액자 뒤에다가 정말 부적을 붙여놓으면. 진짜. 꼭 먹고 안 먹고. 무슨 부적이요. 뭐 우리같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부적 인연보라면 인연보 재물보라면 재물보 뭐 그런 부적. 그걸 붙여갖고 걸어놓으면 더 좋다. 훨씬 좋아요 배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제가 먼저 살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집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 거실하고 안방 사이에 저 붙여놓으려고요 걸어놓으려고요. 저도 좀. 몸도 좀 안 아프고 돈도 좀 벌게요 안될까요. 아 선생님도 해바라기 좋아하시나요. 많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겁나 좋아해요. 아 해바라기 액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두 가지 다 좋아해요. 해바라기. 두 가지 다 좋아한다고요 알 사람은 다 알겠죠 뭐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어요. 뭘 해봐요 뭘 해봐.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해바라기 액자라든지 이런 게 좋다 품질적으로. 제가 인제 저희 손님들한테 저 저 권하고 싶어요 여기 제가 저것도 우리 용군 티비 구독자 분들한테 권하고 싶고 또 여러 우리 저 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어요. 부적 같은 역할 정말 나한테 나는 정말 에너지가 진짜 다 소멸된 것 같아 나한테 다시 더 이상 돈이 들어올까라는 참 물음표를 많이 찍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이거 하나 집에다가 걸어놓은 것도 진짜 좋은 기운을 복도다 주실 것 같고 같아가 아니라 저는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년에 개모 년에는 더 우리나라가 정말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더 힘든 시기를 잘 타서 이걸 한번 걸어놓고 나면 내가 조금 더 힘들게 갈 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한 개당 한 개당 딱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이 액자는 꼭 구입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큰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